전주 레일 바이크 한동안 기차 운행을 멈췄던 아중역이 운행을 재개한건데요. 기차 대신 레일 바이크가 철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전국 최초로 도심에서 운행되는 전주 레일 바이크. 재밌습니다. 너무 짱이에요.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으로 전주의 또 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코스입니다.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죠.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.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레일 바이크의 매력. 저절로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. 아벅지 터질 것 같아요. 달리자. 되게 여유로운 표정인데. 재밌어요. 아중역에서 민간공원까지 1.6km의 구간을 달리다보면 두 개의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요. 터널 진입한다. 터널. LED정보로 화려하게 꾸며진 터널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만듭니다. 색색의 조명과 경쾌한 음악이 뒤섞인 터널 안에서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껏 소리를 질러봤는데요. 가슴이 뻥 뚫리면서 묵혀졌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가슴이 뻥 뚫리면서 된장더 중인 터널을 만요. 감사합니다.